아 으 으 수 bot 수 있어요 했어요 지금 수하게 소적인 서둘러주세요 예 예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으면 산모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 견적 현재 위치에서 이천 관제탁과 교신 가능하겠습니까?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워 This is 윙세어 2051 저희 비행기에 현재 출산을 앞둔 응급환자분이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18시 10분입니다 착륙 우선권을 요청하며 도착하는때로 즉시 병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고급차 생기시켜 주십시오 나죠? 신님 윙세어 2051에 출산예정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대 18시 10분에 도착이 예정이니까 게이트 번호 확인해서 구급차 출동시켜 네 어프로우츠와 계료장 관제소에 윙세어 투제로 오한 상황 전파하고 우선권 요청해서 탈주로 3,4로 접근시켜달라고 해 알겠습니다 하uche 하 Zhou 하 política 하 Dreams 너무 예쁜 딸이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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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여러분 방금 전 저희 비행기에 탑승했던 응급환자인 민선수 승객께서 기내에 탑승한 의사선생님의 도움으로 아기를 순산하셨습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합니다 도움주신 유사선생님과 함께 걱정해주신 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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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